osen 는 조형래 기자, 경남 창원을 연구로 하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팀이 손잡고 지역 스포츠팬 모시기에 나선다. nc 다이노스와 경남 fc는 22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리는 경남 fc 위홍경기, 강원 fc전, 부터 두 구단의 입장권 할인행사를 시작한다. nc홍경기 입장권 또는 nc시즌회원증을 각구 경남 fc홍경기를 볼 경우 창원축구센터의 전좌석에 대해 어른이시, 공공원, 중부생 천원을 할인받는다. 경남 fc홍경기 입장권이 있거나 시즌회원인 경우에도 창원 마산야구장 입장시 할인받는다. 아시안게임 휴식기를 마치고 9월 4일 열리는 nc홍경기, 삼성전부터 일반석을 대상으로 점, 상가에서 30% 현장 할인된다. 오는 22일 경남 fc 위홍경기에는 nc, 마스코트 단디와 세리와 임직원이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경남 fc를 응원한다. 점, 특히 단디와 세리는 경남 fc 위 명예사원증을 받고 이를 마스코트로 공, 면도할 계획이다. 9월 이후에는 경남 fc 위 마스코트 구나미가 창원 마산 야구장을 방문해 nc를 응원한다. 경남 fc 조기호 대표는 지역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nc 다이노스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스포츠를 사랑하는 도, 민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드리는 활동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nc 다이노스 황수년 대표는 두 구단이 종목의 차이를 넘어 스포츠가 가진 건강한 질, 거움, 아름다운 도전이란 가치를 경남도민과 창원 시민들께 전하고자 힘을 모. 받다. 더욱 다양한 혜택을 준비해 지역 팬에게 다가서겠다. 고 말했다. 슬래시 jhra-usen.co.kr 사진 nc 다이노스 이종석 기자 슬래시 jhra-usen.co.rk.